아 아 아 친구들 깨끗하게 하는 점 최콤달콤 맛있어요 플렌치 토스트를 은우는 좋아하나요? 네 만들어 본 적 있나요? 아니요 처음 만들어 보나요? 네 처음 만들어 봤는데 어땠나요? 재밌었어요 자 친구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함께 돌아올게요 친구들 안녕 구독과 좋아요를 누나를 해요 제 코를 남겨주시고 이걸 잘 봐준 사람에게는 이 전문을 다 여러분들께 보내주십니다 야 친구들 친구들 안녕 오늘은 제가 엄마랑 함께 플렌치 토스트를 만들어 올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? 빠가! 빠가 필요해요 엄마 내가 뺐어 아 친구들 아 친구들 이 빵을 붙여 열어서 안에 열어놓으십시오 이렇게 되어있어요 한진국수 붙여요 여러분 빵을 자 오늘 내가 다 줄게 자 친구들 자 친구들 먼저 재료는 계란 계란 계란이 하나 둘 셋 계란 3개 빵 하나 음료 3개 먼저 계란을 풀게요 먼저 계란을 벗겨주시면 계란은 계란을 그렇기 때문에 골라낼게요 이거 먹으면 오도독 느낌나는 거 알죠? 네 소금을 제가 저어볼게요 계란말이랑 만들 때처럼 이렇게 3개가 되고있어 잘 저어주시고 이 정도는 된 거 같으니까 그러면 오! 정말 잘 됐어요 엄마가 마무리 해주세요 친구들한테 한번 보여줄게요 이 정도로 잘 섞어줬고요 빵을 계란에 적셔서 후라이팬에 올릴 거예요 잠깐만 준비하는 동안 살짝 제가 줄게요 붙어요 가르쳐주세요 손가락으로 하세요 아파요 하나 빵을 떨어뜨려줍니다 찍으러 가겠습니다 자 엄마 빵에 구멍 나도 괜찮죠? 빵에 구멍 나도 괜찮죠? 빵에 구멍 나도 괜찮죠? 이미 구멍 났는데 땡 이거니까 맛있을까요? 어떤가요? 맛있어요 설탕을 많이 뿌린 것 같아서 설탕 맛이 조금 달콤하는데요 달콤해요? 네 엄마가 한번 먹어볼게요 엄마도 하나 먹어보세요 맛있지? 음 부드러워 은우가 요리를 정말 잘하고 사 네 멋지다 어제 저희가 요리하고처럼 친구들 엄마랑 같이 자주다륵 어제 저희가 요리해볼게요 알았어 어떤게 제일 재밌어? 은우는 엄마 요리하면? 요리하면 맛있으니까 은우가 직접 요리하면 더 맛있는 것 같아? 응 어저께는 우리가 피클을 같이 만들었잖아 피클을 먹어봤을 때 어땠어? 맛있어 우유 좋아 우유 좋아 우유 주세요 써주세요 subscribers 그렇습니다 우유 in 登end 독 Herren 奶 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